우한 거주 금인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충분히 입국하는 교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공항으로부터의 이동거리 그리고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확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유치원 장난 아니거든요. 산속이라든지 아니면 휴양인 같은 데를 그냥 비워서 그쪽으로 들여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주거지 한가운데 그분들을 다 모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릉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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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стран! 처에서 우선 대치를 다해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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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dad! 반대 diskutrig조사 반대! 반대! 반대쪽 may를 hj такая hijosTER 회사님자 모두 sacrificing 귀국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